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. 현대전 최악이야. 달리기 하러 갑니다. 이 시계도 죽고 있어. 너무 스트레스. 어쩌래요? 너무 추운데? 햇살은 좋네요. 진짜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아우, 못 참아. 호카. 몰라, 일단은. 몇 킬로 뛰실 거예요? 일단은 다 뛰어볼게요. 전 안 뛸 겁니다. 나 안 뛴 거야. 아우, 많다. 화이팅! 화이팅! 어, 거기. 이쪽으로 가면 돼요. 잠시만. 지금 홍신해뿐에다.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가면 돼. 여기. 인원이 여기 더 많아서. 최대한 진짜. 하나, 둘, 셋. 다시. 다시. 다 같이. 파이팅! 긴장하지 마. 아, 여기 그거 있구나. 파이팅! 오늘 점심 안념 급수하다 아..나옴 그래서 혼자 찍게용 땀이 난다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여기 봐봐 감사합니다 아..나옴 유튜브 때 맨 뒤로 뻗었거든? 근데 자꾸 다 인사를 해 발가락이 저린 재윤씨를 만났습니다 배고팡 못하오? 응 가자 아 진짜 그때 이재헌이 박스인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맞아 덕지덕지 아니 덕지덕지가 아니라 크게 난 다 둘러 무릎만? 뛰다가 뛰다가 떨어지는게 너무 싫어서 아예 안 떨어지 그럼 효과가 없으니까 딱 하거든 근데 오늘은 별로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지금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몸 한쪽이 어디서라도 신호를 바로 포기할거야 그래 나도 근데 지금 8.7 했어 나도 8.7 파이팅 파이팅 아 멋지다 역시 다 해버리는 그냥 파이팅 파이팅 우와 9kg 뛰었다 이제 10kg는 좀 많이 배네 어 7.7에 나갔지 오 9.99 뛰었어 뛰자마자 11kg 다리가 무겁다 배가 안 들려 최근에 그 한별이랑 슈퍼블루 벌어진다고 하잖아 그것도 진짜 몇개월만에 뛴 거거든 미스축구하고 안 뛰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리가 아예 장거리형 다리가 아닌 거 같아 피로도가 되게 하 어우 역시나 어 괜찮아 가 나는 어허 13kg 솔직히 않네 갑자기 가람언니가 뛰기 싫다고 반대로 뛰제 근데 로드가 힘들어서 산으로 보내서 받아주셔 이게 무슨 말 같으든 로드가 힘든 사람 산이 좋다는 사람 로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겨워 어떻게 뛰게 올렸지 아 모르겠다 오늘 얼마나 뛰었어요? 15kg 저는 13kg 13kg 근데 배고파 15.61kg 15.61kg 아 초콜릿을 먹어도 배가 너무 고파요 하 20kg 정도만 뛸거라서 하 하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하 초콜릿을 먹어도 가 선생님 언니 파이팅 딴 데서 알아 네 바로 언니 너무 힘들다 조금만 더 뛰면 20kg 왜 힘들어 그래서 다리가 풀렸나봐 페이스가 무겁고 힘들어 또피스로 라스트 1km 라스트 2km 라스트 1km 아 라스트 1km 어 하 한 5백이 남았는데 이 10km를 다 뛸 지 하 하 급수대까지 갈지 하 흠 고민던 20kg 더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하 하 하 조금만 더 가볼게요 힘들어 다 뛰었다 뛰어라 롤시 안 뛰었다 파이팅 와라 파이팅 와라 이거 해줬어 야 다연아 이거 만든 거야? 뭐야? 이거? 언니가 사용해야 하는 치킨이야 아 내가 너한테 치킨 사줘야 되는 거야? 아니 아니어도 돼 언니 앞으로 준 사람이 많은 많은데 고맙다 너희 그내줄 아 20키로 끝 20키로 뛰었습니다 아 나 오금이 너무 아파 오금절이고 이거 그냥 올릴 거야? 어 고마워 올릴게 가져갖고 오늘 다 팠어 먹었어? 어 하나 먹었어 이거? 짠 20.18 난 타이지 입어야 돼 끝